조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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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사가 뭐죠 여러분 바로 물어볼게요 조동사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조동사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해야 하죠 조동사는요 helping verb에요 도와주는 동사인데 도와주는 동사인데 특히 뭘 도와줘 이게 도와주는 동사인데요 특히 뭘 도와주는거에요 동사를 도와주는 말을 조동사라고 했었구나 예 맞죠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해볼게요 조동사는요 helping verb에요 조동사는 도와주는 동사인데 주로 뭘 도와준다 동사를 도와준다는거죠 예를 들어서 I go 그죠 나는 가요 그죠 뭐요 근데 여기다가 뭐죠 I can go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근데 지금 첫번째는 뭐였어요 I go 나 갑니다 그냥 가는 뭐에요 누가 간다 라는 그 말을 했지만 I can go 하면서 두번째 문장은 뭐가 돼요 나는 갈 수 있습니다 라는 능력을 보여주죠 그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요 동사에 동사에 어때요 여러분 여러가지 의미나 뉘앙스나 그런걸 넣어주는게 조동사에요 조동사 그죠 조동사 이제 잘 집중하셔서 출발해 볼게요 자 조동사에는요 들어가기 전에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네 종류는 여러분들이 책을 교제를 하긴 하시구요 그것보다 더 잘 알아야 될게 조동사의 특징이에요 자 조동사의 특징은 뭐냐 첫번째 특징 뭐냐면요 조동사는요 항상 뭐에요 뒤에 동사원형을 달고 옵니다 자 동사원형을 가지고 와요 네 절대 안 변해요 조동사는요 무조건 뒤에 뭐 동사원형이라는거 수업시간에 제가 몇번이고 몇번이고 강조했었죠 그죠 자 다음은요 조동사는 뭐에요 자 I will 뭐에요 I will swim 이 문장은 뭐죠 뭐죠 이 문장의 의미는 뭐에요 나는 수영을 할 것이다라는 뭐에요 의지를 보여주죠 계획을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 난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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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을 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추측에 아마도 라는 메일을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문장 다 있어 보면요 샘 나는요 나중에요 수영을요 할지 안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I will may swim 이라고 하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땡 왜요 조동사는요 한개 두개 요렇게 두개가 연소로 쓰일 수 없어요 아셨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조동사는 뭐에요 여러분 뒤에 뒤에 뭐에요 여러분 조동사 플러스 똥사 원형 그죠 똥사 원형이구요 또 뭐에요 여러분 조동사는 조동사는 연속으로 쓸 수가 없어요 연속으로 사용 안돼 안돼 연속으로 사용 안돼요 자 다음 다음은 뭐에요 여러분 자 조동사는요 잘 보세요 히 런 히 런 요렇게 하면 틀린 문장 바른 문장 다 아시죠 이제는요 당연히 틀려 왜 이건 몇인칭 삼인칭 단수 복수 단수 런은 현재야 과거야 어 현재잖아 그냥 뭐라고 했어요 삼인칭 단수고 현재이면 동사에 s라인 붙여주는게 기본 s라인 기본이죠 그죠 그러면은 샘 히 캔 히 캔 런이잖아요 잘 보세요 샘 여기 캔은 조동사구요 그리고 캔 조동사 뒤에는 현재 동사 원형이니까 런 썼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기 삼인칭 단수구요 그 현재니까 여기에도 s를 붙여줘야 되지 않나 요 하는 순간 틀리죠 여러분 틀려요 자 왜냐면요 조동사는요 조동사는 인칭과 인칭 인칭은 뭐에요 3인칭 3인칭 1인칭 2인칭 인칭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뭐에요 수의 영향을 수의 영향을 수의 영향 안 받아요 한마디로 얘네들은 모양이 안 변해요 자기 모양이 있으면요 그대로 가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면서 조동사는 여러분 특히 어 시험에도 잘 나오지만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글 읽는데 중요하니까 잘 보시기 바랄게요 자 보시죠 여러분 1번 보니까 자 빈칭에 들어간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보니까요 자 보기로 보니까 should had better must could 라는게 있네요 should 는 뭐죠 여러분 뭐 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그죠 had better 는 뭐죠 뭐 하는게 더 낫다 이런 말이 있구요 그죠 자 must 는 뭐에요 뭐 해야만 한다 그죠 그죠 여러분 must 도 해야 한다 should 도 해야 한다 하지만 누가 강제성을 더 띌까 must 가 should 보다 강제성이 더 띈다는 거 알아주시구요 could 는 뭐에요 could 자 일단 뭐에요 can의 각오 그죠 그래서 여러가지 가질 수 있는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럼 여기에서 도대체 정답이 뭘까 more you turn down 이네요 그죠 그럼 뭐 들어갈까 자 정답은요 바로 could입니다 여러분 정답은 could에요 자 아니면 뭐에요 여러분 could you turn down the volume 자 turn down turn down turn down turn down은요 turn down은 어떤 소리를 네 줄이다 소리를 줄이다 그리고 또 뭐에요 어떤 어떤 제안을 제안을 거절하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 지금 뭐 이건 소리에요 아니면 제안이에요 네 소리죠 volume 그 소리를 줄여 주시겠습니까 그죠 줄여 주실래요 즉 뭐에요 뭐뭐 해 주시겠습니까 뭐뭐 해 주실래요 그럴 땐 뭐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 뭐에요 can you 또는요 또는 could you에요 can you could 뭐 뭐 해 주시겠습니까 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얘기거든요 can you could you 두개의 말이 있다는 얘기는 두개의 말에 어느정도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 뭐에요 can you는요 좀 casual 한거 즉 일상생활에 그냥 누구한테는 can you can you can you come can you go 이런식으로 쓰는 말이구요 could you는 뭐겠어요 여러분 could you는요 공손하게 could you come could you go 뭐에요 여러분 더 공손한 표현이라는 거 뭐 해 주실래요 뭐 해 주실래요 이런 그 즉 can 보다는요 can 보다는요 could는 어떻다 더 공손한 표현이랑 알아두시구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있어요 could you turn down the volume 네 it's too loud 너무 커요 소리가 너무 큰데 소리 좀 줄여 주시겠습니까 하는 could가 답이 될 거구요 자 2번은요 you 뭐 to take 네요 딱 딱 보니까 뭐에요 여러분 딱 읽어보니까 너 당신은요 뭐 해야 합니다 뭐요 당신의 take take 뭐 off죠 take a off는 뭐에요 a 를 벗다 라는 뜻이죠 벗다 벗다 옷을 벗다 그죠 신발을 벗다 모자를 벗다 이런 뜻이네요 아 뭐에요 여기서 a가 누구야 take off 사이에 있는 a는 뭐에요 신발이네 그죠 당신은요 빈칸 해야 한대요 빈칸에서 뭐 해야된데 당신의 신발을요 벗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아 뭐요 여러분 당신은 뭐뭐 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뭐뭐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죠 그럼 딱 보니까요 그래서 뭐뭐 해야만 합니다 어 should must 해가지고 답을 딱 쓰려고 보니까 뒤에 two가 있네 뒤에 two가 있어 여러분 아까 전에 얘네들 다 지금 우리 보기에 보이는 애들 다 뭐에요 여러분 조동사잖아 조동사는 뭐였어요 여러분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이었죠 동사원형이었는데 이거는 뭐야 two는 two는 동사원형이 아니잖아 이건 two잖아 two 그죠 그건 뭐 해야되겠어 이 중에서 뒤에 꼬리에 two를 달 수 있는 애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죠 그 꼬리를 단 애가 누구겠어 바로 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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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 should 는요 뭐와 동의어 ought ought 와 동의어인데요 그 뜻이 뭐에요 여러분 뭐 해야 한다 근데 이게 막 여러분 이 must처럼 뭐 해야만 한다 강제성을 띠는 거야 아니잖아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부탁이나 가벼운 뭐 가벼운 음우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에요 여러분 당신은요 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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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take your shoes off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뭐 할 때요 when you go in korean's home 한국 사람 집에 go in 들어갈 때는 뭐 하래요 당신은 신발을 벗어야 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ought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3번 what blank you like to have for dinner 여러분 이건 요거만 알면 돼 뭐냐면요 would like to 에요 would like to 그죠 뭐에요 이거 동의어 뭘까 이거 동의어 말하라고 하면요 거의 말하는 사람이 없어 잘 모르겠는데 뭐냐면요 want to 아셨죠 would like to want 뭐에요 여러분 뭐 하고 싶다죠 그죠 뭐 하고 싶다 뭐에요 정답은 뭐에요 like to를 보시는 순간 뭐야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or dinner 당연히 정답은 would가 됩니다 would 왜요 자 무엇을요 당신은 원하십니까 for dinner 아하 저녁으로 뭐 먹고 싶으세요 이런 뜻이죠 그죠 자 그래서 what would you like to have for dinner 자 저녁 때 뭐 드시고 싶으세요 물어볼 때는 뭐에요 would would like to 를 쓴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would like to 다음에 뭐야 아 have라는 동사원형이 왔구나 그것도 추가로 알아두실게요 뭐뭐 하고 싶다 당연히 want to 뒤에 뭐야 뒤에 동사원형 뭐 하고 싶다라는 거 요거 잘 알아두세요 왜냐면은 이걸로 나오는데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말을 못해 왜 i want to 는 아는데 i would like to 는 못해 왜 want to 는 짧고 간단하거든 많이 들어본 것 같아 would like to 는 안해 왜 would like to 는 길거든 여러분 would like to 는요 훨씬 포멀한 말이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다음 자 다음 갈로 안에 더 올바른 표현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 조동사 have 그리고 pp 이렇게 써서 다양한 의미를 만들었었죠 그죠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됐어요 시작까지 표현해 줬어요 표현해 줬어요 자 보시면요 cannot have 뭐에요 cannot have can은요 어떠냐면요 약한 추측이에요 약한 추측 약한 추측 하지만 must는 어때요 must는 추측의 면에서 봤을 때는 뭐에요 강한 추측이야 강한 추측 아셨죠 안그러면요 cannot have 는 뭐에요 cannot have 는 뭐 뭐 뭐 이었을 리 없다 라는 뜻이구요 그죠 must have는 뭐에요 뭐 임에 틀림없다 이런 뜻이에요 틀림없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아 뭐에요 he cannot have done he must have done 저 have done은 뭐에요 have done은 어떤 일을 하다 했다라는 뜻이에요 했다 했다 어떤 일을 했다 아 뭐에요 그는 그 그의 최선 do his best 뭐에요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죠 do his best 그의 최선을 다하다는 뜻이에요 아 그럼요 그는요 그의 최선을 다했을 리가 없다 그는요 그의 최선을 다했음이 틀림없다 둘 다 말은 되죠 뒤에를 보면 알거에요 he finally won the game 그는 어떻게 했어요 마침내 won the game 한 번 보죠 여러분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게임을 이겼어요 여러분 게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do his best 최선을 다 했겠지 그죠 다 했음이 틀림없다 정답은 뭐가 돼요 must have done his best 가 된다는 거 여러분 모양을 아셨으면 의미 잘 알아두셔야 돼 아셨지 자 이분 볼게요 you should have seen must have seen the movie you just missed the best movie ever 자 저기 있어요 뒤에 쪽부터 볼게요 너는 막 놓쳤어 너 막 놓쳤다 너 못 놓쳤다 the best movie 최고의 영화 ever 이제까지 야 너 놓쳤어 영화 근데 어떤 영화 이제까지 최고의 영화를 놓친 거야 못 본 거야 그지 아 뭐겠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보면은 you must have seen 뭐였어요 여러분 이거 아까는 뭐라 그랬어 여기 위에서 뭐 강한 추측 너는 seen 뭐였어 뭐의 과거 분사 자 so라는 과거 분사잖아 너는 그 영화를 보았음에 틀림없다 야 근데 하지만 어때 여러분 should have pp 뭐 여러분 뭐 뭐 했어야 했었다 야 했었다 아 아 좀 말이 이상하네요 바꿀게요 즉 뭘로 바꾸냐면요 뭐 해야만 했었다 죠 여러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죠 다음 should fpp는 뭐야 뭐 해야만 했었다 즉 안 했다 야 암 이 사람이 어떻겠어 너 이제까지 나온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를 놓친 거야 암 뭐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너가 그 영화를 봤어야만 했었는데 왜 영화 완전 대박이었거든 그럼 정답은 뭐게 됐어요 정답은 당연히 should have 가 되겠죠 그죠 왜 너 그거 봤어요 너 그 영화를 봤었어야만 했는데 왜냐면 그 영화 이제까지 나온 영화 중에 최고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읽어볼게요 you should have seen the movie you just missed the best movie ever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여러분 혹시 제 목소리 괜찮나요 아 요즘에 목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혹시나 좀 목소리 듣기 안 좋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 여러분들이 차이를 못 느끼셨다면 다행이고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계속 쭉쭉쭉 가보겠습니다 자 may have must have 네요 자 may have도 뭐예요 여러분 may도 약한 추측인데 약한 추측인데 자 뭐예요 may have는 뭐예요 뭐 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는 뭐예요 뭐 임에 틀림없다 여러분 이 뒤에 pp까지 합쳐서 야 아 뭐야 may have been 아까 have been 뭐였어 have been have been 뭐였어 알죠 뭐예요 네 그거죠 그거예요 뭐예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또는 뭐예요 누구누구이다 그죠 뭐예요 여러분 there may have been there must have been korean artists 뭐예요 여러분 아마 한국 한국인 예술가였을지도 모른다 또는요 한국인 예술가임에 틀림없다 라고 했는데 뒤에를 봐야 되겠죠 뒤에 뭐라고 적혀있어요 but i'm not sure but i'm not sure 뭐예요 여러분 확실히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뒤에 확신을 못한다고 나왔는데 뭐뭐 임에 틀림없다는 must have pp는 당연히 답이 안되겠죠 그죠 당연히 뭐예요 추측 뭐 있을지도 모른다 걔네일지도 모른다 한국인 예술가일지도 모른다라는 may have가 들어간게 정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may have예요 아셨죠 they may have been korean artists but i'm not sure 뭐예요 여러분 한국인 예술가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확신을 잘 못하겠어요 이런 얘기죠 자 4번 보실까요 my boss should have my boss must have paid me five thousand dollars but he didn't but he didn't but he didn't but he didn't 여러분 어때요 나한테 지금 5천 달러 줘야되잖아 줘야되죠 줬어 안줬어 줬어 안줬어 안줬어 안줬다고 should have pp 뜻이 뭐예요 뭐해야만 했었다 뭐해야만 했었다 근데 안했다 must have pp는 뭐야 must have pp는 뭐임에 틀림이 없다잖아 그죠 안그러면은 뭐해야만 했었다 뭐임에 틀림이 없다 만약에 my boss must have paid me five thousand dollars 어때요 여러분 내 나의 사장님이 나한테 5천 달러를 지불한게 paid 지불했던게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는 뭐요 나한테 돈을 주지 않았다 되겠죠 여기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he didn't pay five thousand dollars 가 생략되어 있는거에요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 뒤에 지금 pay five thousand dollars 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나한테 저 앞에는 must have pp를 쓰면 뭐야 5천 달러를 줬는게 분명하대 근데 갑자기 말 바꾸잖아 아니 말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같이 일을 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말이 안되는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당연히 정답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must have 가 아니라 should have pp 가 되겠지 should have pp 뜻이 뭐라구요 여러분 뭐 해야만 했었다 야 뭐 해야만 했었다 즉 우리 사장님은요 뭐 해야만 했었어 should have paid 돈을 줬어야만 했었어 누구한테 나한테 얼마를 5천 달러를 줘야만 했었어 그죠 should have pp는 뭐 해야만 했었다 근데 여러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but he didn't 그는 나도 5천 달러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더 자연스러운 말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이렇게 해서 지금 조동사 첫번째 파트 끝난거에요 첫번째 파트 그럼 조동사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단지 뭐냐 조동사는 조금 내 선생님이 봤을때는 조금은 제가 봤을때 이해가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 부분인 것도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 부분은 투자한 만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 조금 더 신경 써주길 바랄게요 그럼 좀 이따가 조동사 파트 2에서 만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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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